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이 이번 캠프 주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부제로 되어 있는데 마이크 소리 조금 올려줄 수 없습니까? 제 목소리가 많이 기들어가네요. 우리 청년 행제 자매님들이 이번에 놀라운 주제를 다루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은 생애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들이 많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까? 그냥 그렇게 안 살아도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요 그냥 대충 사실 분은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기회는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남 사천교에서도 우리 행제 자매님들에게 그냥 대충 사시려고 하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제대로 사시려고 하면 제대로 한 번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들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을 무엇을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경험한 것인데요 저는 구원받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서 그렇다 내가 받은 이 사명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2003년도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두세 번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만 박가리가 되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데 한 세 번 정도 들으면 이제는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가 진단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판단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너무 단순한데 이것을 첫날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그 다음날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2003년도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김종만 행진님이 내장산 수양관에서 복음 전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의 파워포인터를 이용해서 천문학적 증거,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야, 바로 저거다 하는 느낌이 바로 왔어요 제가 그때 20년 전이니까 컴퓨터를 저는 그때 노트북을 제가 제 손으로 한번 켜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었는데 이 노트북을 바로 샀어요 그때 150만 원을 주고 노트북을 구입해가지고 김종만 행진님한테 그 파워포인트 그 내용을 좀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다시 재편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 해도 이분들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한 시간을 전했는데도 금방 금방 지나가고 굉장히 흥미진진해가지고 잘 듣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노트북을 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노트북을 잘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파워포인트 내용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실력이 모자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밤 12시, 1시까지 계속 이 노트북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성경 좀 봐요 이 노트북만 계속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불편하다고 굉장히 핀잔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제가 이게 몰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이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두를 하다 보니까 전두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쉽고 또 듣는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쫙 빨리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2006년도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주님이 불러서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보금선도 강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강사로 어디에 간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노트북을 가지고 보금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보금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보금 강사로 이렇게 불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저는 물론 보이는 것 시각 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각 자료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시각 자료만 의지할 수는 없죠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시각 자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때에 효과적으로 보금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사천교회를 쭉 생각해 보면서 사천교회에 그동안에 계속 구원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 영혼들이 계속 교회 안에 잘 정착을 해서 교회의 식구들로 더해져야 되는데 구원 받는 사람은 계속 일어났는데 찢어진 그물처럼 뒤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원인을 또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도 그 영혼을 우리가 담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약 한 10년 정도 이 성령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과 가르침과 이런 것을 힘쓰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올 2024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 하나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금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근설하고 확장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제 외부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보금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보금을 전할 때 소수의 몇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와 함께 보금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천교회를 보면 소수의 보금에 관심이 있는 전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전도하지 다른 분들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보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제가 보금을 전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누구라도 이것을 조금만 연습하면 이 보금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다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또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행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고 또 기도 가운데 이런 자료들을 우리 모임에 맞는 현실에 맞는 이런 자료로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평생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도 내용을 잘 읽히면 여러분이 현재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살아가면서 80, 90이 되어도 손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너 일어봐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 내용을 내 원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되네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막 제가 좀 손을 썼는데 잘 안됩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했죠? 자꾸 잊어버리네 하여튼 이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우리 성노님들은 올해부터 이 내용을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이 내용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훈련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내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찬찬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짧게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해놨는데 이 사랑을 내가 너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잠시 시간 되나?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한번 들어봐 하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딱 듣고 나면 뭔가 아 인생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해결책이 있구나 하는 그 의문이 들어오고 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마음에 파도처럼 파도를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20분 정도 하는 내용인데 이걸 갖다 한 시간대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분 정도 하는데 15분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현재 우리 인간에 놓여진 처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해결책 이런 것들이 스토리로 이렇게 한번 딱 들어버리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드럼에서 나고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딱 듣고 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딱 들어버리면 그것이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결국은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종사리에서 구출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을 구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거기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당당을 건너 이 가난 땅으로 들어가서 가난 땅을 차지하는 것 그 가난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아 나왔네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신 이유가 애굽에서 구출해 낸 이유가 가난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그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밀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그 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마지막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인간을 향한 경륜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들은 많이 있잖아 그런데 복음을 여러분이 다 잘 전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우리 사천계 성도님들도 소수의 몇 사람만 전하지 아예 복음에 손을 넣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상관없이 그냥 내 자신만 영혼이 잘 되고 내 자신만 행복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이 흘러나오는 게 그냥 저는 이것을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게 준비를 했지만은 제가 한 30회 이상을 내가 연습을 해왔어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판서로도 돼요 그냥 판서로도 되고 휴대폰에 이것을 저장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더 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착착착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친구들한테 또 아는 이웃에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가지고 진짜 평생 동안 이것을 마음에 만약에 소화를 해버리면 이것을 얼마든지 확장시키고 줄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평생 복음 전두자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앙겔리온 교제를 환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우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굿 뉴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어떤 상황 어떤 행편에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이든지 이 복음으로 다 순식간에 그 모든 불행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아닙니다 암환자에도 사행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도 지금 교통사고를 낳아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이 넘어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아무 결핍이 없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땅에는 채소와 각종 식물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드셨고 과일 나무 이런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태양, 달, 별들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만족할 때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아단과 하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인간의 마음이 저렇게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인간의 모든 삶이 내가 항상 옳아야 되고 내 뜻이 간철이 돼야 되고 내가 항상 인정을 받아야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간체를 되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질병은 육체적, 정신적인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를 겪어보셨죠 이 코로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겠는데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니죠 각종 변종된 그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사지가 이렇게 멀쩡한데도 정신이 이상해오면 사람이 미쳐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모든 의욕을 잃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공황장애로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병원에 가면 정신병동에 가면 경인되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무수한 것이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끝이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실제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놨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 후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런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시기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거짓말을 이 죄를 계속 더해가면서 이렇게 제가 원한 대로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우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이 속에서 태어나고 이 속에서 살다가 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찾게 돼요 종교를 찾아보지만은 종교 속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점을 쳐보지만은 점에서도 점을 쳐봐도 거기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그렇다 돈이다 돈 돈을 벌면 내가 원하는 것 대부분은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돈을 벌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게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돈을 이렇게 벌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은 100억을 벌면 거기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100억을 벌면 200억이 보이고 200억을 벌면 또 400억이 보이고 1,000억을 벌면 2,000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이 돈으로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명예나 근세를 얻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지 하고 시의원도 돼보고 국회의원도 돼보고 대통령까지도 돈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것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행복이 오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자, 저 위를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 밖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물 속에만 사니까 너무 깎아야 해 내가 물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펄떡 뛰어서 육지로 놓으면 넓은 세상은 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퍼덕퍼덕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물기가 말라지면서 죽음으로 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이 죄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행복이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요? 예,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백성으로 이렇게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스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고 사람이 죄 앞으로 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며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나를 대신해서 대속할 그 재물 대신 죽어줄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친구나 가족 중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재물이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있습니까? 친구 중에 있습니까?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아담의 자순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재물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이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저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 예수님이 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다 교회 지붕 위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봉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리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예수님이 저 꼭대기에 보면 제패가 십자가에 보면 제패가 붙어 있는데 저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던 저 반역의 죄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제패에 붙이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위대하고 기쁜 소식 그 선포가 바로 저는 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 혼자하고 누가 큰지 한번 대회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누가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라고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저 부활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의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증명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라고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해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신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분은 피조물인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 없어진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다 갚으셨다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적의 동그라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 자리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면 이런 많은 문제를 내 스스로 재는 용서받아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주인 자리에 내 마음에 들어서 주인 자리에 들어오신다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렇게 내 마음에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의 자리로 원래의 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또 왕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적시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시기, 살인, 엄란,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살아온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저 죄를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고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접을 하시겠다면 이렇게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영접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접,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 기도문을 또 내가 먼저 하고 따라 기도하게 해도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진짜 마음으로 같이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주면 이 내용을 다 들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이래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저주의 굴레 아래 갇혀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렇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다 하는 것이 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천 카톡방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파워포인터를 그걸 보시고 저장해서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한 열 번만 하면 아마 훌륭하게 또 이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한 열 번 정도만 이렇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사천교에서는 구원을 시인한 사람에게 바로 이걸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평생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이 내 아이에게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든지 선악과 얘기도 놓을 수 있고 더 깊이도 들어갈 수 있고 더 짧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 저는 이것을 읽히고 나니까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데 이 복음을 소개하는 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복음을 시인한 분도 계세요 교회에 오셨는데 이것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거기까지 기대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고등학생하고 또 어떤 중학생하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또 둘이 이렇게 전했더니 또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지역교회에서도 전도자가 되시고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이루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건설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이 마지막 경륜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해서 불신자들에게 또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 그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하게 또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이 삶 속에 성령으로 발매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주님의 쓰임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지역교회가 전도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